요니가 안 먹을 거야. 요니 밥, 볶음밥 안 시켰는데. 볶음밥 말고? 어, 이따가 만두 나올 거예요, 만두. 아, 우리 요니 밥을 너무 잘 먹어. 요니 잘 먹었지, 요니? 이거 뭐 맛있어, 너 숨 쉬고 있는 거야. 다 먹었어? 예, 다 먹었어. 너 왜 저렇게 많이 했다고? 아, 우리 둘이 보고 싶어. 요니 배고파? 빨리 먹고 싶어. 이번에 한국에서 요니가 런쇽띠이츠 라이 타이완. 근데 진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그래서 대만에 처음 온 요니에게 타이완 랄우리를 체험시켜 주려고 이렇게 식당을 한 번 같이 가봤어요. 그것을 짤짤이 되게 재미있는 반응이 나와가지고 오늘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뭐야, 이거? 여기?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가져갈까? 이야. 이야. 어, 그야 왜 저렇게 반쪽이래? 잘 만든지? 응. 이렇게 반쪽을 만져도 이렇게, 이렇게 던져. 응. 요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 그렇게.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져. 이렇게. 요니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응, 왜? 우리 애도 해보자.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식당을 찾는데, 딘타이펑에서는 주방을 이렇게 공개해 놓잖아요. 한국에는 이런 구조의 식당이 거의 없으니까, 이 한국 샤오폰가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 음,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엄청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 시절을 완전히 뺏겨버렸어. 그래서 다른 식당을 아예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첫 번째 식사를 이제 딘타이펑에서 하게 됐습니다. 가보자. 일로와, 일로와. 밥 먹자. 방금 저 빵 먹을 거예요. 그래? 요니, 밤두 먹고 싶어. 밤두 먹고 싶어? 밤두 먹자. 그냥 여기서 만두 먹을 거예요. 이거 becomes gui. tenha 두 개. 두 개. 두 개. 샤오룡파우 두 개? 어, 샤오룡파우 두 개. 영원님, 샤오룡파우 몇 개? 음, 두 개. 두 개? 알았어. 두 개 하고, 그리고 세 개을 이렇게 affair. 만둣 watches! 위에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그냥 딱 해? 응, 엄청 예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먹고 싶어? 그거 이따가 지금 삼촌들이 만들고 있어 그래?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 맛있어 안 먹은 거 바로 나왔는데 요니가 안 먹을 거야 이거는 밥이에요 요니가 콩밥 안 시켰는데 볶음밥 말고 이따가 만두 나올 거예요 만두 그래서 첫 번째로 차오판이 나왔는데 요니도 반이 하우시아오 진짜 하우시아오 띠즈칸 다우 차오판도 쓰고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깐요 완전 기대 없어 보여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오판의 비주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거슨짜이쩜이 요 반쩜 요니가 요니 나왔어 요니 나왔다 요니가 열어봅시다 요니가 열어봅시다 어 여기 왔어 어 여기도 왔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으아아아이 요니가 불꼬야 여건가? 요니 뭐 먹고 싶어? 이거 이거 뭔데 먹고 싶어? 응 알았어 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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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밥 먹을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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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응 그럼 그래서 ס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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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응? 오늘 맛있어서 숨 쉬는데? 그렇지? 맛이 괜찮아? 이거 뭐 맛있어서 숨 쉬고 있는 거야 딸이 더 줄까 봐? 볶음밥 볶음밥? 응 알았어 볶음밥 더 줄게 나 이거는 하나도 안 드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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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밥 내가 안 시켰다고 할게 넌 최고 영원님 잘 먹었어요 우와 처음에는 이제 비주얼만 보고 볶음밥 싫어한다고 안 먹을 거라고 했던 영원이가 완전 신누 찹빵 그래가지고 그 큰 찹빵을 진짜 거의 혼자 다 먹은 거 같아 와 애는 그 찹빵은 또해 진짜 많았는데 그거를 그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열심히 긁어먹더라고 그러게요 영원아 아까 어떤 거 맛있었어? 응 볶음밥 볶음밥 맛있었어? 응 만두는 어땠어? 맛있었어 맛있어? 볶음밥이 더 맛있었다 하지만 볶음밥 영원이 다 먹었네 배부를 텐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예 다 먹었어 이모 오일 때 빨리 아까 전에 갔던 데 가자 응 가자 가자 응 다 먹었다 맛있게 먹었어? 응 아직 배부러야? 응 그거 만드는 것 만드는 것 가볼까? 응 가보자 만드는 것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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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디텐총 광고 라이더 스시의 샤오펑뇨 여원이와 함께 다이완도 린탈펑을 첫 체험해 봤는데 짤짤이 두 가지 점이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 띠이거스 익하이스 칸 샤오펀더스 정말 이걸 싫어했는데 한입 먹자마자 여기 완전히 빠져버린 거 완전히 빠졌어 그리고 공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응 그래서 밥 먹기 전에도 거기에 한참 동안 보고 있고 치판 2호에 계속 거기에 한번 다시 가자고 그래도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엄청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귀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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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맛있었어 그렇게 맛있었어 그렇게 맛있었어 우리가 많이 먹었다가 저렇게 많이 했다고 잘 만들죠 응 영훈이도 해보고 싶어 응 영훈이도 해보고 싶어 영훈이도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해보고 응 아까 여기 먹었어 웃음 좋다 아까 여기 계속 먹으니까 아까 영훈이 여기 계속 내가 먹었어 안녕해 안녕 안녕 이제 갈까요 하나? 응 가자 여기? 어이구 이거 어때 고양이야 저거 볼래 저거 볼래 뭐예요 저거? 팡톡이? 아니 저거 음식 주는 일하고 있어 그래? 여기서만 가까이 가보자 알았어 응 어이구 고양이 어이구야 고양이? 고양이? 여기 음식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래? 고양이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고양이 일하러 가야 돼? 저기 흥냄새 해야 되는데 그럼 고양이 갖다 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여기 고양이 이거 고양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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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가자 어이구 고양이